해양경찰이 지난해 말부터 무등록 상태인 강릉항의 유트마리나 시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동해해양경찰서는 이달 초 강릉항 유트 선주들을 만나 계류장 무등록 상태에서의 운항 문제와 계류비 문제 등의 현장 조사를 벌였고 마리나 업체 대표에 대해 소환 조사를 요청했습니다. 강릉시도 마리나 운영업체가 어항 구역 내 불법으로 설치한 울타리 시설물의 철거 통보에 응하지 않자 최근 해경에 고발 조치했습니다. 해당 마리나 업체는 어촌 어항법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에 유트 계류보관업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.